엄마는 손재주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래 네 고맙습니다 손재주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어서 이거를 써먹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 맞아 네 이런 쪽으로 쓰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저기 막 이러고 꽃다발 묶고 그러죠 손으로 써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손재주가 굉장하다 그 손재주가 굉장하시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엄마 쪽에는 크게 나오는 것보다는 이 연세면은 손자, 손녀를 봤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그게 참 아쉽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손주가 없지 외손녀 딸은 하나 있어요 근데 외손자보다 친손자가 솔직히 더 귀하지 않아? 맞죠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구나 라는 소리가 나와 이 지금 한 2년 안짝으로 이 아빠네든 엄마네든 누구 돌아가신 양반이 있었어요? 2년 안짝으로요? 응 2년은 넘었죠 저희 친정아버지가 지금 90, 살으셨으면 96세인데 92세에 돌아가셨어요 그 외에는 친척분 안 계셔? 친척분이라도 돌아가신 분들 친척분 글쎄 돌아가셨을 때 소리 못 들었는데요 모르겠어 나는 이게 상문으로 보여 상문이라는 거는 누가 돌아가신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저희가 상문이 들었어요? 아 들었어요 아 요 동네 사람 죽은 사람 있어 그러니까는 그 상문도 물론 상문은 상문인데 지금 상문이 좀 어우씨 크게 들어와 있네 라고 소리가 나오거든 네 엄마 그 상문은 풀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왜냐면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내가 뭘 알고 내 입에서 나오겠어 엄마를 본 적도 없는데 근데 이게 원래 상문이 있던 거야 아 있던 거예요? 어 원래 있던 상문에서 이게 또 추가가 됐으면 추가가 됐지 그래서 이게 좀 몸치가 몸집이 커 보여 상문의 몸집이 네 어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 집에 또 초상이 날 일이 분명히 있어 보여 엄마 초상이 또 날 일이 어 어 있어 이 혈연 쪽으로 혈연 그러니까 아빠의 혈연이던 엄마 쪽의 혈연이던 혈연 관계는 맞다 근데 우리 친정엄마도 살아계시고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해 들어오는 어떤 운중에 이미 상문이 깔려있지만 상문이 또 들어오는 게 있다라고 보여지거든 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몸에 이제 때가 우리 땜이잖아 네 그 때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상문이라는 때가 너무 겹겹이 쌓여지는 거거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네 어 어 어 어 이 상문은 엄마 풀고 가셔야 되는 게 맞아 네 응응응 그리고 자 아드님은 응 응 아직까지는 이게 결혼을 할 번도 했어? 아니요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없었어? 근데 맘에 드는 여자는 있었다고 얘기가 나와 아 여자가 하나? 어 있었다고 나오는데 아주 죽어라고 전화 오는 여자가 있었어 응응응 근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네 이제는 이 아드님도 포기 아닌 포기 같은 거 있잖아 네 어 나이가 또 그러하고 하니까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드님이 여자를 잘 못 믿는가 봐 그래요? 어 잘 못 믿는다 소리가 나와 왜냐 이제 여자들도 여우들이 많아 그렇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어 그렇지 그래가지고 잘 못 믿겠어 이 소리가 나오거든 음 그러니까 음 결혼과 조금 하루하루 멀어져 아 어떡하냐 근데 얘기를 끝까지 들으셔봐 네 올해는 올해 그러니까 올해 지금 이제 지나서 이제 토끼해가 됐잖아요 네 음력으로는 아직 지난 게 아니야 네 부정이 와야지 이제 새해가 되는 거지 네 근데 올해 후반기에서 내년에는 기대는 해볼 수 있겠다라는 소리가 나와 네 근데 아예 이게 모르는 자리가 아니라 네 부모님들끼리 얘기를 해갖고 선자리를 어떻게 다리를 놔준다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 네 무언가 조금 인증이 된 그런 사람 어 그런 사람들의 다리를 놔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음 여기에 아 그러니까 그게 음 음 애기 엄마가 음 음 아들보다는 한 살 어린데요 음 음 말띠지 음 음 근데 그 옆에서 널 붙여주려고 그래요 음 음 근데 우리 아들이 엄마 걔는 기본도 안 됐어 이러는 거야 음 음 음 음 그래서 내가 기본만 됐어도 음 음 이렇게 다독다독 해가면서 살면 되는데 음 음 음 그러니까 내가 아주 떡 잘라버리는 거야 음 옆에서 넌 자꾸 그런 얘기들은 해 왜 때려 눕히지 안 눕히냐 음 음 아들한테 그런대 음 근데 거기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신랑이 죽었어 음 음 근데 이제 나는 뭐 저희러리 좋다면야 할 수 없는데 음 음 음 음 그렇다고 제가 무슨 이것저것 따질 형편도 안 되고 음 음 그런 상황이에요 나이가 있으셔서 그러는데 새로운 자리야 그러니까 뭐 선이 됐든 뭐가 됐든 새로운 자리이기는 한데 네 아예 인증이 없이 모르는 사람으로 들어오는 격은 아니라고 그래 엄마 아 그러니까 무언가 또 다리를 좀 놔주는 격이기는 한데 네 인증이 어느 정도 된 분이 들어온다 그래서 뭐 소개팅이든 선이든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괜찮다 소리가 나오거든 네 그래서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구나 네 라는 소리가 나와요 네 네 음 음 음 그런 소리가 나오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러한데 네 엄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러면 어 이 여자가 아들이랑 이렇게 연이 될 것 같아요? 어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아 인증도 어느 정도 걸친 분이기 때문에 소개시켜 주는 어떤 분이 다리를 놔주는 어떤 분이 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고 그걸 바로 인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 네 둘이서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둘이서 맞을지 안 맞을지는 연애를 해봐야 아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네 어 근데 사람 자체를 두고 보면은 괜찮다 아예 모르는 여자로 소개팅이 들어오거나 하진 않는다 인증이 걸쳐진 여자가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근데 어 괜찮아 보인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어 근데 네 이제 조금 이제 여자가 들어오거나 그때쯤에 같이 상문이 날 수는 있다라고 보여요 상문이요? 어 상문 아까 누군가 또 돌아가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 네 그게 이제 아드님이 어 여자가 들어올 때쯤 그쯤에 맞물릴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 왜 좋은 일도 있으면 나쁜 일도 따라요 이런 말 있잖아 네 어 그러한 형국이 될 수 있는데 네 그 상문 그까짓 거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 상문 때문에 엮이다가 마는 수도 있을 수 있어 네 어 어 그 들어오시는 그 분이 네 어 소개팅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엮이다가 말 수도 있다 근데 안 맞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상문과 같이 부딪히기 때문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든 아 그러니까 상문은 꼭 풀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풀어야지 엄마 어 상문 푸는데 막 되게 비싸고 그런 거 아니니까 네 어 그거를 전화를 나한테 다시 주시던 어 어 그렇게 해보셔 어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음 네 음 음 음 음 땅을 사는데 여기 나오는게 다 큰 땅만 나와서 돈이 없으니까 그냥 한 5,6천만원 선에서 조그만거 하나 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올 때 오래 살 수가 있나 근데 나는 그게 보인다? 엄마도 촉이 좋은 양반이래요 볼 줄 아는 눈이 물론 이현세 되면은 삶의 경험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는 눈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조상에서 좋은 눈을 분명히 주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네 저 좀 꿈같은거 어 맞아 그 부분 얘기하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예를 들어 이게 내가 살 땅이 아니야 내 입이 예를 들어서 현재 안돼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근데 기다려보면은 분명히 자리는 나오고 그리고 예고장이 먼저 날라오자면은 분명히 꿈도 꾸실거라고 얘기가 나와 그래서 그거를 사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 엄마의 촉을 믿으신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이거 생각을 잘하는건지 못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야 엄마 촉 괜찮아요 엄마를 도와주자는 조상분도 있으시고 삶의 노하우도 당연히 있으시고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아들이 지금 화해를 하거든요 꽃꽂이 할 때 쓰는 소재 있잖아요 그거를 비닐로 하우스에서 지금 남편이랑 아들이랑 셋이 그걸 기르고 있어요 이제 아들이 처음에는 그냥 엄마 아빠가 하는거 하라고 내가 도와준다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가 적성에는 맞는거 같아요 맞는데 그렇게 열심히는 안하네요 아이고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이야 엄마 그렇죠? 어 그래서 그런거야 발등에 불 떨어져 봐야 아는거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부지런해 근데 부지런해 괜찮아 아 괜찮아 아드님 괜찮아 엄마 아빠가 설령 나이가 드셔서 나중에 안계신다 하더라도 잘 끌고 갈 수 있을거에요 근데 지금은 내가 믿을만한 엄마 아빠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거야 아우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니 저걸 또 조그만거 하나 해줘도 또 저거를 지킬까 저거 불안도 하고 내 앞으로 해야돼 악재가 그래요 아드님이 잘될 수 있는거는 이거 참 할말은 아니지만은 발등에 불 떨어져야 돼 아 그래요? 돕자 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 엄마도 엄마 일스타일이 있어가지고 네 그럼 막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런것들이 있단 말이야 맞아요 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믿고 있는게 좀 있어 그러니까 아드니네 아무래도 전문가는 나도 혼자 해야돼 이런거야 어 전문가는 아무래도 내가 자꾸 잔소리하니까 그렇지 전문가는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맞는데 네 네 네 응응응응응응응 그래도 엄마 네 여기 아드님이 효자는 맞아요 효자 맞아요? 응응응응 이번에 상문만 잘 치우잖아 네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이 우리 이제 결혼한다 그러잖아 그거를 면사포 쓴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늘의 포인트는 아이고 상문을 치우셔야 되겠네 이거인 거야 이해하셨죠?